베스트 보이스! 안녕하세요 너보이집니다! 5월 29일 지구촌을 응원하는 에드엔델 콘서트에 더 보이시가 부들게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갑작스럽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로비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콘서트에 참여는 못하게 되었지만 K-POP 훌륭한 극복 에드엔델 콘서트에 많은 응원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공연에서 좋은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줄게요. 항상 저에게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. 얼른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W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